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피조물들하고 인간이 다른 점이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영혼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므로 그 영이 이제 죽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영혼이 공고하고 또 영혼이 피곤하고 목마른 가운데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한 신앙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힘이 없고 항상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들판에 있는 수목이 시들시들 하듯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이렇게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아무 힘이 없는 시들시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너무나 영혼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공고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지를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이 소생을 하고 새 힘을 얻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에피소드 보면 전에는 죄 허물로 죽었던 너의 영혼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음으로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났지만 진짜 이 영혼이 소생하고 힘 있고 피곤치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정말 새 힘이 넘치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지 못한 가운데인데 오늘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으려면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가진 우리가 정말 항상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의 입이 무성하고 이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떨어져 나면 말라져 죽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불에 던져 살은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항상 푸르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세 힘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그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악망하고 여러분 바라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세 힘을 주시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꼴려간 유대인들이 힘을 이뤘어요 영혼이 공고한 가운데 있어요 옥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된 가운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 선제를 통해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그러면 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지라이도 곤비하지 않으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안에 그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 그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그하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이며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그하는 것이며 성령 안에 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그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영혼이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영혼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세움을 주신다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악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막 그분만을 전심으로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세임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세임을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뭐라고? 우리 영혼의 호흡 또 기도는 생명줄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영혼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이 숨을 제대로 모시면 호흡을 못하면 그 사람이 생명이 위태롭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제대로 기도를 못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점점 힘을 잃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어때요?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도 보면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만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숨을 안 쉴 때 이 사람 사형선고를 내리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몸이 지금 썩지 않고 이렇게 있어도 숨이 멎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은 언제 다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영적인 기도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보면 성령이 내 영혼을 얻어보라 하는 기도인데 이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내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지 못해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살려고 하면 주님 안에 그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간절히 여러분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의 힘에서 기도가 충만하면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내 영도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면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한번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봐봐요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반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도를 해보고 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으려면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를 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심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들은 영혼을 다시 주님이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다 영적 생활은 기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영적 생활이 회복이 돼요 제가 보면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회복이 안 돼 기도가 회복되면 무릎을 꿇어야 그래야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는 기도의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으려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인 영이오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영혼의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사는데 영혼은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 영의 양식이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애국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연을 갔는데 거기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뭐를 내려주실? 만나를 내려주실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고 그들이 거기서 생명을 얻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구름 가난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 갈 수가 없고 다 거기서 쓰러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 종로로 닫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를 먹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는 결코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생명을 얻을 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충만하면 내 영이 충만하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럴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 세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요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네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요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기 보면 다시 11절 보여주세요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보라 날이 이를 때인데 그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 거예요 양식이 없어 육신에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 요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의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 끝에 저 바다까지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요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면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떤 신문을 통해서 갖가지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목말라서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홍수 때 엄청난 막 그런 어떤 막 비가 쏟아진 홍수가 나면 어마어마한 물이 많은데 홍수가 멀었지 그때 여러분 뭐가 없어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진짜 생수를 구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말씀의 홍수가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공고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말씀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영혼이 죽어가고 지금 힘이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도 이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주의종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만이 그 말씀이 의문의 쓴 증서, 율법 같은 그런 말씀이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힘이 넘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데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왜 그런가 요즘은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인터넷이나 설교 자료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짧게 길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영혼의 만족이 없고 영혼의 공고하고 목마르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라겠죠? 악망을 하겠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도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 알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뭔가 좀 공허해 채워지질 않아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마 그런데 말씀으로 이 신앙이 서지 않으면 이거는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산상순에 설교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그러죠 혼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이 무너져내려 반석의 집은 무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딱 세워져야 어떤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또 어떤 이런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와서 우리를 어떤 게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 많이 해도 불러불러 불러해도 여러분은 어때요? 쉽게 분별력이 없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악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으려면 네 번째는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용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 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왔어요 환상에 보니까 막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썩어서 이제 막 뼉다귀가 여기 사람 그 해골 이런 게 이제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야 너희 뼈들이 살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이 아십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 뼈들이 너희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응하라고 그러니 이제 또 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 뼈들이 다 붓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붓는데 다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사방에서 생겨 불어와서 들어가 살게 하라 하면은 살아나리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죽은 시체 그 뼉다귀가 막 흩어져 있는 이건 뭐냐면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상으로 그렇게 그들의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보여준 뼈따귀처럼 그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뼈들이 막 다닥다닥 붓고 이렇게 일어났죠 그런데 그래도 살지 못했는데 다시 사방에서 생겨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이 들어가 살게 하라 했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요하이 군대가 되더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요하이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어 또다하느니라 지금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해설까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당에 두리니 나 여하이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하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막 영적으로 공부하고 주워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주워하던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다시 나에게 부어져야 그 기름 부음이 임해야 내 영혼이 소생하고 세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내가 전에는 충만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힘이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힘도 없고 공부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정말 지치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주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세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스결 선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 영으로 말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가는 영은 공고한 영은 피곤하고 지친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세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절히 갈마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했다고 한 것처럼 메마른 돼지가 담비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세임을 얻으려면 첫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그하여 요호화를 악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세임을 얻는다 기도가 안 되봐요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해도 다 죽어요 세 번째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번째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 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에서 다시 8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대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겟펄은 태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강자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 보면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뭐예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가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오늘날로 하면 구약은 성전이 오늘날은 뭡니까? 교회 전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그 강수가 강단에서 성령의 생수가 말씀의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84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이다 자 5절 같이 보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읽어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보면 그들은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뭐가 흘러내야 돼요?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야 됩니다 강단이 여기가 말라버리면 여기 있는 회중들이 다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한 영혼들이 강단이 성령의 생수가, 말씀의 생수가,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면 그 공고하고 죽어하던 목마른 영혼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그리고 세 힘을 얻는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강단을 위해서, 단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공고한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 물론 자기가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회가 이 강단이 생수가 말라버린 거예요 생수가 말라버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혼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목회자들이 막 어디 해외여행을 너무 왜 이렇게 틈만 나면 여행 다니시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목회자도 해외여행도 가고 어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에 있는 회중들, 그 영혼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못 살려요 우리 영혼은 영적으로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단위 목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강단에서 그 정말 말씀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은혜의 그런 강수가 막 흘러넘쳐서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목말라가지고 공고해가지고 왔는데 교회 와서 딱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교회는 뭡니까?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정말 안식을 얻는 내 영혼의 안식처요 내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적인 충전소요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도 내 영혼이 그런 어떤 여기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내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려는데 방귀도 좀 열심히 보려는데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적으로 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야 성도들이 기도가 지속적으로 되지 내가 혼자 좀 열심히 해 보려면 얼마 못 가요 그거 얼마 못 가 성령 추만하게 막 신앙선을 하는데 교회가 성령 추만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장작을 피우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활활 막 타고 있는 데는 젖은 것도 하나 넣어둬 그냥 타져버리죠 아무리 잘 타는 것도 여러분 하나 빼놓아서 놔두면 어때요? 그건 금방 꺼져버려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기도의 영이 막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막 젖은 나무 같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도 금방 내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 충만하고 새 힘을 얻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이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나는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지체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건데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기나왔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맺고 번성하지 못하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시편 84편의 그 시편 기자금으로 하나님의 주의 집에 그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주의 집에 그 하는 자의 눈물골짜기 기쁨의 세모로 변하고 시군의 대료가 열리고 그리고 죽게 힘을 얻고 더 더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은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으려면 주님 안에가 여호와를 악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소생하지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뭐를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서 정말 나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강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정말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